오늘 네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될 매니저 박병주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그 시장의 키워드는 이제 유럽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올 종목입니다. 유럽에서 반가운 소식이 이제 아마 2월달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1월 이제 우리 설 지나면 이제 거의 뭐 2월이기 때문에 그 정도 2월달에 좋은 소식이 날아온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선침해를 해서 기다린다면 좋은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종목들 수익이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입니다. 벨로프입니다. 벨로프. 자 벨로프 이 종목이 지금 어제 그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2천원 2차 목표가를 달성해서 39.4%를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월 4일날 들고 와가지고 지금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43.6%라는 놀라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그 포인트는 그 중국의 그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판호를 획득했습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천억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만약에 뚫어버린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오늘 살짝 눌리목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가 승리는 계속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유를 하도록 하고요. 또 자세한 건 제가 오늘 또 4시 무리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그 롯데쇼핑이죠. 롯데쇼핑. 자 롯데쇼핑 이 종목을 역시 소개를 해서 1차 목표가를 어제 달성해서 10만원 탈취를 해서 6.6%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들고 왔던 포인트가 진짜 진짜 바닥이다. 너무나 억울하다. 세상에 어떻게 10년 동안 빠지냐. 이런 종목은 요즘에 힘들고 있는 2차 전진 이런 종목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 종목을 이쪽으로 바꿔도 되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 진짜 진짜 바닥 아닙니까. 보더라도 이제 겨우겨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상 가치가 38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면 진짜 진짜 바닥이다. 앞으로 15만 원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한컴 위드가 되겠습니다. 한컴 위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한번 수정하는 찬스를 사용할게요. 2차 목표가는 6,300원으로 수정하면서 목표가 찬스를 한번 사용을 하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3.1%의 초과성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불과 제가 생소에 소개한 뒤로 일주일도 안 돼서 달성했는데 역시 이 종목은 드론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너무나 멋집니다.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바짝 줄어들면서 지금 눌리목을 아주 좋게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서 2차 목표가는 6,300원 말씀드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키다리 스튜디오. 이 종목은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소폭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 한 3, 4%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중국 한학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모레치. 아모레치. 어제 소개를 했습니다. 소폭 상승 중에 있는데 더불어서 이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한국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은 우리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갔지 않지만 오늘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20% 정도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0%의 고지능선을 아마 내일 정도는 결과가 화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한국화장품 제조는 제가 내일 자세하게 또 재검토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먼저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5,450원 아시아나 항공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되겠어요. 이 종목은 먼저 한번 월간을 봐보시죠. 가격이 예전에 4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바닷건이죠. 바닷건. 설사 우리나라 시황이 약간 좀 빠지고 또 미국 증시가 빠진다 할지라도 아시아나 항공은 빠질 여력이 적어 보이잖아요. 박병준 매니저는 이런 투자 차량을 가지고 우리 생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기술적 분투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꿀팁이에요. 꿀팁. 제가 저희 아들한테만 주는 꿀팁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제가 선을 빗금을 그어놨잖아요. 여기 꼬리 꼬리 이 지점을 돌파했어요. 이제부터는 날라가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 아들한테만 주는 꿀팁인데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왜 거기 위 꼬리 그 지점을 돌파해가지고 이제는 날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졌는가를 제가 준비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강남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여권에 대해서 발행량이 작년보다 10배나 증가를 했댑니다. 이제는 여행을 돌아다닙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도 이제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행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계획이 있는데 개인적인 상행이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그러면 뭘 타겠습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코로나도 실내 마스크를 조만간에 벗은다 그러고요. 중국도 지금은 약간 시끄럽지만 우리나라 사례를 본다면 나중에는 잠잠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못 갔던 여행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요제 약점이 영업이익은 4,800대가 나오고 있는데 순이익이 적자인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항공과 합병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EU에 가서 여기가 제일 까다로운 이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들 여기가 제일 까다로운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월 17일 날 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는 합병을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합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들한테 무슨 악감정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안 하냐면 대한항공 너희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기부앤테이크를 하라는 하면 하겠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좋은 결정이 이때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EU만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는 EU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미국이 남아 있는데 가장 까다로운 유로만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 한 60% 정도 활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로만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 미국이나 그리고 일본도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시안항공 이제 여행국도 늘어나고 그런 합병에 대한 악재도 해소되면서 주가가 오늘 말씀드렸던 매물대 자리를 뚫고 가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항공 쪽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LCC 쪽도 그렇고 중국 리우평행 쪽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 관영되고 실제로 4분기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전에 적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흑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춘절 앞두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공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춘절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항공주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좀 유의해야 할 점과 아니면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의할 점은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나 물론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었을 때 확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어디 가지 말았더니 지하철이 폈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괜찮네 하면서 지하철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에 KTX도 그때는 거의 저도 공짜로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요즘 그다음부터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장점 같은 경우는 못 갔던 예행.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요즘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만 6,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만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3,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